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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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안녕! 짜증나! 너무 이상하다! 진짜 죄송해요 언니 아니 왜 나 만나는 사람마다 화이트야 전부 다? 2학생 거. 온다 그랬잖아요. 네? 뭔데 이거는? 아 진짜. 아 너 케미야? 네. 2분 동안 하고 전달해줘 다음 언니예요. 누구 케미지 이거? 이거 코보. 코보. 저 2분 찍고 다음 언니 2분. 너 2분 안 됐잖아. 네. 아까 온다 그랬잖아. 아 지금 약간. 몰라. 저 지금 화장해서 참전 중이에요. 같은 말씀 말고 울어 빨리. 당장 울어. 우는 모습 보여주란 말이야. 아 안 돼. 나 진짜 울 것 같아. 어유 어유 진짜 울 것 같아. 어떡해.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쟤 뭔데요? 무슨 일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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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기실이요, 돼기실. 아니. 아니. 근데 여기 못 올 수도 있었잖아. 걔네 온다고 해서 아 못 가서 아쉽다. 하하. 하하. 그거.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왠 거. 호복자 그분은 되게 귀엽더라고요. 어... 김 씌는 거잖아. 어? 또 찍어줘야 되는데? 뭐야? 머리 뭐야? 귀엽게 하고 왔어. 하고 싶었어. 안녕하세요. 아니 왜 나를? 귀엽게 하고 왔어. 이거? 이거 또 찍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오늘 결혼하시고. 맞아서 고맙습니다. 언니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두 분 다 너무 이뻐요. 아니에요. 잘 나와요 지금. 진짜 잘 나오는데. 이거 코모티비야? 네. 코모티비. 정답을 못 본다고. 안녕하세요. 잘했어? 잘할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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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뭐 찍는 거야? 네, 언니요. 야, FA, FA 대박. 제가 점수 나죠. 아까도. 네,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야? 이거 코보티를 시켰어요, 언니. 이제 언니도 하셔야 돼요. 나 안 찍고... 자, 선우야. 아, 언니. 들고 다 예뻐. 들고 있으면 되나요? 연경 언니한테 갔다 왔어, 내가. 아, 진짜요? 언니 안 찍으셨죠? 네. 표정이 처음이라. 나 김성루까지. 만나야 되죠. 안녕하세요. 이... 조심하자, 언니. 뭐예요? 어? 이거 뭐지? 아, 그 MD 거기에 있었던 거. 라이어 만난 거. 어, 이따 어쩌면 괜한 거 같지? 이거, 이거. 재효씨를. 이거 저희 소파 오늘. 어, 보니까 꽤 그대로. 왜 찍어? 네? 짜잔을 했었어요. 어, 혼자 있었어요. 차 망가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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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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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막는데 어떻게 드려요. 제일 큰 형한테 좀 내게. 현장. 그냥 현장 분위기를 찍는 거예요. 그건 저희에서 찍을 수 있죠. 네? 현장 분위기. 전달이. 전달이. 내가 한 명. 이래. 잘. 보다 다시. 잘. 하 영석이 형. 영석이 형이 collide. 찾아주세요. 나한테 풀라지 tricked. 어주세요. 이거 받을 사람? 지금 허탐 선수, 김손호 선수와 함께 하세요 형들이 무덥까지 무난했다잖아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어떡해요 동생 한번 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차피 우머만 찍고 있으면 되잖아 화분에 찍어주세요 와분 이쁘다 여기 으핏ㅎㅎㅎㅎㅎㅎㅎㅎㅎ 도움이 찍으셔야죠 이렇게 돌려주세요 ici..시 후... 동영이 델거라 그랬다 동영이 안 wires 아 저 형이야? 뒤석이에요 뒤석이 너 술 맡은거 아니야 좋아? 아 맞네 맞아 맞아 저때 봐야죠 저때 선수형 오열했잖네 이번에 그거 봤냐? 광호형이랑 선수형이랑 같이 영상 씌는 거 같긴 했어요 그 선생님 웃는 거야? 어 나 웃고 가겠습니다 아 저기 나이가 지금 저랑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잘했네 드리면 욕먹을 거 같아가지고 저쪽은 다 무서워요 아니야 그렇게 무서워진 건 아니에요 아주 나이스하신 거 한번 연기 내볼까요? 연기 내보세요 못 가 못 가 무서워 네? 저는 방향이 이쪽인 거 같아요 내 몸이 방향이 이쪽일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한 명씩 해야 된대요 왜? 그럼 내가 또 다른 사람 해야 되는 거잖아요 10분 들고 있으면 됩니다 진짜로요? 10분 말고 3분만 들고 있고 근데 이렇게 셀카로 들고 있어야 돼요 뭐 하는 건데요? 딴 데 찍으면 안 돼요 나를 찍는 거예요? 나를? 네 무조건 셀카 3분 동안? 10분이요 10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왜 저한테 주셨어요? 이쁘셔서 봐줄게요 그럼 어디 나오나? 잘 나와요? 봐봐요 얼짱깍도로 좋아요 좋아 지금 이제 시상식 하러 들어갑니다 잘한다 사실 저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되게 어색하네요 도드람 시상식장 도드람 시상식장 로아 이거 봐봐 로아 여기 봐봐 카메라 봐봐 로아야 잘 안 보이는데 로아 안녕 로아 로아 이거 봐봐 깜찍이 눈 로아 코보티비 출연 아니 여기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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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맛있겠다 로아 빠빠 해줘 신경이 나시네 나 이거 안 해 나 이거 안 봐 나 이거 안 봐 아우 그래 몇 가지 아우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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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아 너 이거 잘 찍지 될 거 너 찍어서 여기 덥지? 안 더워요? 덥지? 와 이거 이렇게 진짜 잘생겼다 저기야 너 혹시 대한항공 보고싶냐? 응? 저 온몸과 있잖아 대한항공은 스타드 지성 스타드 브레이브에서 오시던가 아시죠? 진짜 가위바친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시즈리로 하니? 너가 해 너가 해 형 군대가기 전에 군총령 한번 해줘야죠 같이 아 군대가면 자주 오겠네 좀 다 외워서 오는거 아시죠? 형 대푸딩 가는거 아시죠? 네 제가 임 감독님한테 전화해드렸거든요 그 제가 영석이 형 들어가자니까 그렇지 안건다 그 목소리 아시죠? 아까부터 영석이 형이 김연경 누나를 보는게 가장 좋은거에요 오늘 커플룩이잖아요 시상식에 오면 기분이 어때? 처음 온거지? 긴장하지마 긴장돼 화장실 가고싶어 갔다 왔잖아 나라 네? 갔다 왔잖아 떨려요 또 가고싶어 네 알렉스 찍어 알렉스 안녕하세요 지혜 준비를 해주세요 뭐 NYU 1일이 다결연 못했어요 이번주 연경 선수가 하고싶은거 아예 어요 좀 하니니 아 근데.. 이만시 사람들도 얼마나.. 강사단 얘기해야 되는데 후보가 됐다는 것보다 너무 좋고요 그게 상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해서.. 어.. 네.. 위험하셨습니다 이 책보선 독수부에 공부를 정말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어서였을까요? 아이고.. 울지 말고.. 오늘 최고 예쁜 송이 언니 오늘 최고 예쁜 송이 언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예쁜 송이 형 예? 또 더 예쁜 두 번째 예쁜 아 둘 다 1등이지 0순위 안녕히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송이 가족 줘 예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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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고맙습니다 President 고맙습니다 여전히 와요.. 아.. 오래봐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